형님 이거 퍼들이요? 로스! 나도 싫은 그럼! 퍼들이면 쥐약인지 포판을 했다가 형들한테 쌍욕 먹었는디 그래도 머리가 두개니깨 아이큐가 어떻게 되는감 아이큐는 120, 130대요 그러면 합치면은 그래도 200은 넘으니깨 그래요? 어이 뭐야 이게 이 길은? 좀 미안하네? 어 살구동상 저기 뭐 다른 분이랑 해야된거 아뇨 근데 괜히 저거 한거 아뇨?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오늘 저기 뭐야 살인마협회장님 살구랑 이테익스2 이 게임 진짜 갓게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올해의 고틱감 코어게임의 정석 여러가지 수식어를 이제 달고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재밌을거 같애 저쪽 잠장 로그인 시도 칠투 돌파 뭐여어어 하앗 아이고 정 then 아이고 이게 스팀인줄 알았더니 오리진 여가지고 TV 유 tss 이거 아이디찾기도 없어가지고 고생중이오 아이고 죄송합니다유 그려 지금 찾았어 지금 이거 로그인만 하고 들어갈게 эти D paz 아유 어... 왜 안들리지? 안들려요? 안들리나벼? 이혼해서 불리해졌다고?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소리가 안들려 안들려? 왜 안들리지? 형이 제대로 해놨는디 안들려요? 난 들려! 난 들리는디! 난 들리는디? 아 그래요? 잠시만요 잘만 들리는디 뭔소리여? 그냥 이혼여! 형 도장 찍으러 가 다운드 출력장치 이거 들려? 들려? 안들려? 안들리나벼? 소리를 꺼버렸어 망했구먼 아! 나 소리 끄고 있었어 들려? 아이고 잘들려요 아이고 모여! 죄송해요 아이고 게임 끝나자마자 오늘 소리 0으로 하는게 소리를 끄면 울죠 아이고 형 도능해요 아이고 그럴 수 있어 형님 오늘 저기 우리 이혼해요? 몰라 결혼한적도 없는데 이혼한데 그렇게 갓겜이라던디 아이고 이거 그거래 고티후보래 고티후보 사람들이 게임은 샀는데 저희 친구는 못사냐고 계속 그런다고 아하 그래요?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가 아닌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형님 시작하시죠 한번 해보드라고 잘 뒤야? 오 잘 돼요 형님 응 차가 가는구먼 시골인가벼 예 이런 문의사심으로 우리 feud가 남겨놓은거 형님 내가 여자여 남자여 형님 내가 여자여 남자여 아니? 근데 그거는 안좋 그대로 제가 여자일게 형님 내가 여자일게 그것이 너무 재능한적도 없는데 아니 왜 애 보는데 있어서 저러는거 아니냐 이것을 다 부러싶다리 그렇기αι 이것이 좋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. 형님이 잘못했잖아. 왜 또 시작부터 지랄이야? 딱 봐도 남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먼. 저희 그게 딱 봐도... 보니까 여자가 저기 혼자 돈 번다고 저거 했구먼. 힙박주도 그랬구먼. 혼자 돈 버는 게 힘든 줄 알아. 다 맞춰줘야지. 맞춰주는데... 어, 뭣이여? 여기 있다, 캐릭터. 아, 이러면 된구나? 어. 좋네. 오케이. 어우 어색해. 네. 어우 불편해. 어우 숨 못 쉬겠구먼. 아이고 그냥 팩트로 때려박네. 이해는 할란다. 우리 이해 바로 그냥. 내가 좀 착해. 예, 예. 당연히. 착한 거랑 그냥... 그게 체념한 것 같지 않아? 형님 여기까지 합시다. 어? 뭘 여기까지요? 지금까지... 늘었고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. 그래, 내 답을 소린디. 잠깐만. 예에이! 그러니까 스토리 대충 설명하면은 이게... 아이고, 아이고, 잠깐만. 뭐예요? 스토리 설명할 게 아닌디? 아니, 뭐예요?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겨, 이제까지? 애가 못 하면 저기 2층 창문을 열고 저기... 어, 1층까지 내려가. 예린아, 못 벌었자녀. 아이고, 저거 다 막아야 했을 거 아니여. 돈 번 게 대수여? 대수지? 그렇긴 해. 그렇긴 해. 돈이 짱이여. 애가 어려서부터 벌써 사입이... 뭐 하는겨.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에 그랬어. 뭐 하는 거야, 이게? 어디야, 왜? 참, 휴녀다! 응. 엄마가 누군진 몰라도... 아빠가 누군진 몰라도... 참, 잘 가르켘어! 아아아아아!!! 전혀요! 점프! 어우! 이 게임 짱 신기함! 2단 점프도 있음! vibhp 하고, 상대기 뭐. lóg 풀inum!. 이같은 가果. 이거... 이거 재밌어. 이거 봐. 이거 봐. 위에 바팍. 아니, 이러니까 이혼을 하지! 아 이해 뭐가 재밌어? 한번 휴봐. 누르면 소리나. 히히히히히 오 여기 여기 이거 재밌었구나 이리 와 그 문을 닫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뭐요? 누워가지고 뭐요? 왜 자꾸 문을 다쳐? 문자 문자 어이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요 이게 혼자 밖에 못 지나간감 잠깐만 그럼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 뭐하는감 이게 아닌디 이거 아 이거 멈춘구만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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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컬로 아 됐네 됐네 아 됐네 오에에에에에 됐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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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 역시 내 남편이요 믿고 있었다고 아이고 이거 그거다 우리 한 명씩 가는 거구만 가요 먼저 가 갈게요 어 내가 갈게 여기 무지성 레버요? 무지성 레버?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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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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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뭐? 여기 보이죠? 고구를 쓴다? 네. 으이쉬. 아이고! 뭐야? 아이고 아이고 지금. 아니 사람한테 뭐 줄 거잖아. 뭐 지켜? 아니 그.. 망치로 뚝배기 깨려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. 으이쉬. 아니 미쳤나 미워. 이 여자가 정말. 포인트 포인트. 뭐니, 뭐니?? 뭐니.. 미 cultures..